인천 유나이티드 이태희 안녕하세요. 인천 유나이티드 이태희입니다. 고단에서 진행하는 유기견 입양 프로젝트 허그도그 위드블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. 든든한 버팀목, 팀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. 어떤 일이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버팀목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우리 겨울이는 미니 진돗개고 4살이고 수컷입니다. 홍역 포유증으로 틱장애가 있지만 이것도 링크하듯 많이 귀여운 것 같아요. 우리 매력덩어리 겨울이의 가족이 되어주세요. 안녕!